이 김덕영 감독이 말하는 건국전쟁 김덕영 감독이 건국전쟁이라는 그런 다큐멘터리로 굉장히 많은 그런 반향을 얻었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 책 좋아하시는 분들을 한번 도전해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IT 관련해서는 인공지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전기처럼 너무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분야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자주 다루는 편인데 오늘은 여러분들 김용석 성윤관대학교 전자전기공학과 교수 원래 삼성전자에 계셨던 것 같습니다 생성 ai가 쏘아올린 반도체 전쟁이라는 그런 칼럼을 이 IT 관련 칼럼을 한 잡지에 꾸준하게 이렇게 기고를 하고 계신데 오늘 여러분들 칼럼은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전체의 개관을 지금 생성 ai까지가 오게 된 전체의 개관을 잘 정리정돈했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도 한번 공부도 하고 또 여러분도 전체의 개관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김용석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1977년 개인용 피신 애플2의 탄생이 정부와 혁명의 시작이었다 제가 유학을 했던 1980대 초반에 특별히 이제 애플이 대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주요 캠퍼스의 맥켄토시 이런 판쪽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벌였죠 이게 이제 애플2의 탄생이 정부와 혁명의 시작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컴퓨터가 인터넷을 통해서 가상세계에 연결되고 이 시기에 이제 하드웨어는 pc의 두뇌에 해당하는 cpu cpu 중앙처리장치가 가장 핫한 하드웨어였고 그것을 만드는 인텔이라는 회사가 어마어마하게 잘 나가는 그런 시대였죠 애플2 인터넷의 등장 그 다음에 이제 이동통신 4세대 4G 시대가 열리면서 스마트폰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냥 폴드폰에서 그 다음에 스마트폰 그러니까 스마트폰 기기를 통해 가지고 pc 수준의 작업이 가능한 그런 시대가 열렸고 그 시대에는 또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응용 프로세스 반도체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퀄컴 그 다음에 이제 미디어텍 애플 지금도 이제 삼성전자가 자체의 ap를 만들지 않습니까 이제 그 이후에 가장 큰 변화가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인공지능 시대 ai 시대인 거죠 이제 ai 시대에 가장 중요한 하드웨어는 딥러닝을 가능하게 하는 바로 그래픽 처리장치 gpu gpu인 거죠 그리고 gpu를 여러분들 대신하는 그런 npu 같은 게 등장 그 전부를 다 합쳐가지고 우리가 흔히 ai 가속기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은 알파고에는 2016년 알파고에는 1920개의 cpu와 280개의 gpu 반도체가 사용됐는데 2022년 또 생성 ai 붐을 일으킨 챗 gpt는 ai 위력을 예고한 알파고의 충격과는 비교가 안 되고 ai가 사람에게 더 가까워지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대가 됐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감정까지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전개가 됐다 엄청나게 큰 여러분들 변화의 지금 중심에 우리가 서 있는 거죠 이런 것을 아주 잘 개관한 것이 지금 김 교수님 이야기입니다 챗 gpt가 똑똑해지려면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연산량과 고속 데이터 처리 속도가 필수적이고 또한 매개변수라 불리는 파라미터는 뇌의 학습과 기업 연산을 담당하는 인간 뇌의 시냅스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파라미터 수가 많을수록 인공지능은 높은 성능을 보이게 됩니다 때문에 ai 성능이 향상될수록 기존 반도체의 성능과 연산 방식을 띄워넣는 반도체를 필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법룡 반도체 대신에 ai 반도체가 여러분들 두각을 나타내는 것이죠 2022년 챗 gpt가 ai 시대를 열 수 있었던 건 역시 반도체의 힘이었습니다 챗 gpt의 ai 학습에는 무려 1만 개가 넘는 엔비디아 a100 gpu가 사용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고 생성 ai의 머신러닝 중 딥러닝의 일종인데 딥러닝은 인간의 신경망을 뽑던 인공신경망에서 발전한 개념이고 사람 또는 동물 두뇌의 신경망의 차관화에 구현된 컴퓨팅 시스템으로 인간의 신경을 흉내낸 딥러닝 기법이 성행하고 있고 뇌의 뉴런과 유사한 정부 입출력 계층을 활용해 데이터를 학습하게 됩니다 생성 ai 탄생에 중요한 발판이 된 것은 2014년 생성행 대립 신경망의 등장이었고 2017년 오픈 ai 사이 첫 번째 생성 ai인 챗 gpt1의 등장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은 트랜스포머 기술이었습니다 트랜스포머 그러니까 불과 5년 전만 하더라도 가장 인기 있는 딥러닝 모델이었던 콤볼루션 신경망 또 RNN로 불리는 순환 신경망 등을 현재 트랜스포머가 대체하고 있습니다 트랜스포머에는 정교함을 극대화하고자 셀프 어텐션이라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데 트랜스포머 모델은 다른 유형의 머신러닝보다도 컨텍스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장의 끝과 시작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문장의 단락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마 이제 지금 생성 ai의 결정의 기폭제 역할을 한 것이 이 트랜스포머 모델이 가장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이 트랜스포머 모델 이게 이제 활성화되면서 지금의 인공시등 시대가 개화가 됐는데 궁금해서 이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트랜스포머 모델은 2017년 구글 ai에서 발표한 신경망 아키텍처고 자연의 처리 분야의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5년 전에 유행했던 기존의 순환 신경망 모델 rnn 모델 대비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랜스포머 모델은 셀프 어텐션이라는 기법을 사용해서 문장 내에 단어들의 장글이 의존성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rnn 모델에서 발생하던 장글이 의존성 학습 문제를 해결하고 더욱 정확하고 유연한 문장 표현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셀프 어텐션이라는 그런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모양인 트랜스포머 모델에서 그래서 이제 트랜스포머 모델이 텍스트 요약, 챗봇, 질의응답, 기계 번역에서 아주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그런 상태가 됐고 이 트랜스포머 모델을 이용해서 한참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라지 랭기지 모델 대규모 언어 모델인 거죠 그래서 그대 언어 모델은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생성하도록 훈련된 AI를 통틀어 LLM이라고 부르고 주어진 질문에 대해 인간의 유사한 응답을 생성하기 위해 방대한 양의 텍스트 데이터로 학습하기 때문에 라지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LLM은 딥러닝 특히 트랜스포머 모델을 기반으로 합니다 LLM은 인터넷에 수집된 수천 또는 수백만 기가바이트에 따른 텍스트로 학습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텍스터나 기타 콘텐츠를 인식 번역 예측 또는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모델은 최초로 출시한 오픈 AI사의 최치 PT 구글 제미나이, 메타 라마, 네이버 하이퍼 글로버 이런 것 그다음에 제가 여러 번 또 다른 것도 소개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다 그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의회는 2023년 또 10월 달에 개정한 수출 규제를 통해 미국 기업이 핀팻 기술 등을 사용한 로직칩을 생산할 수 있는 장비나 기술을 중국 기업에 판매하는 것도 금지했고 그리고 저사양, 고사양을 불문하고 엔비디아나 AMD가 AI 반도체를 중국에 파는 것을 금지해버린 거죠 거기에 대해서 중국은 자체 파운드리 회사를 지금 만들어가지고 AI 반도체 자립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김성중관대학교에 김 교수님이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전체를 다 좀 정리할 수 있는 생성 AI가 도달할 때까지 트랜스포머의 역할이라든지 그다음에 애플 그리고 인터넷 그리고 스마트폰 그 다음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열리게 된 것 그리고 그 인공지능 시대에서 트랜스포머 모델 활성화하고 대규모 언어모델 LLM이라는 것을 통해가지고 지금 개화기에 도달했다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하는 것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이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반도체가 있기 때문이죠 AI 반도체 AI 반도체 인공지능 인공지능 인공지능